박보건 breaks 찬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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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 안녕 designs 네 한국에 있는 처음으로 방문하는 거구요, 그 전에 태국 푸켓을 porch다 랍타라에 5 produced by Phuket. 포상 육아를 다니고 온 적이 있습니다. 그런데 그때 그때 가고 있는 거야, 그 다음 시간에 태국이 1988. era 시작했던 거야. 네.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왔고 있을 줄 몰랐는데 이 자리에 함께해주신 모든 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고맙습니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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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 오늘의 고맙습니다, 고맙습니다. 당신이 어떤 사람의 고맙습니다? 사실 잘 보여지가 않네요 정맙습니다, 고맙습니다, 고맙습니다. 오늘의 마음이 행복한 시간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의 마음이 행복한 시간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의 마음이 행복한 시간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. 넌 넌 마이 넌 넌 수익신 프리즈니깅카야! 고맙습니다 돌아와요 너무 좋아 오늘 영상은 행복한 날이 되고 싶어요 저는 오늘 내 장면은 행복한 날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만들었고요 저는 정말, 이 날이 너무 행복한 날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만들었고요 저의 회원을 공유하고 있는 팬들과 함께하는 오늘의 달을 준비했을 때 저도 행복한 날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안되었고요 무족한 제가 팬분들께 조금이나마 행복한 선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왕왕왕by.. 왕왕왕 그는 웃음인 거의 다 친구 intense 팬들! 왕왕왕왕왕왕왕왕왕 jawam왕왕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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worlds seasoned with herones 아 이거 뭐지? 그리고 지금 백 스테크가 우리에게는 가게 오이 아우 랩 Happy Bogom 오늘의 주간에 우리가 말해 말해 우리의 주간에 우리의 주간에 우리의 주간에 우리의 주간에 그가 그가 무엇이냐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. . . . . . . . 미국 LA를 처음으로 가봤던 날이예요. 나 배 강렬 택바이 아메리카아라니까. 저곳은 미국 게티 뮤지엄이라는 곳인데요. 배 게티 뮤지엄 티 아메리카아라니까. 어 그 잔디가 너무 좋았고. 어 난 띠디 택바이 아메리카아라니까. 지금 다시 봐도 굉장히 설레네요. 지금 다시 봐도 굉장히 설레네요. 왜 이렇게 말해보니까. 넌 미카속과 푼디딘이니. 매파 푸마. 가발하니. 니 지연 매파의 가발하니. 와 라이로드 굿 노생. 아줌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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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니까. 저는 더 좋습니다. 물에 불친구가 저는 유명합니다. 울 터키니 띠디 택바이트에 Tôi 진짜 사랑합니다. 수고하셨죠 한글쏘네요 엠너루 롱타이, 맞나 맞습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8 클럽을 더 따뜻한다면 그냥 그때는 어디에 있는데 우리는 2018년에 이르기 때문에 우리 어디에 왔지 근데 우리가 집사로 여전히 어려운 의상 그런 의상은mandias 일단 여성은 아이유 자야 아이유 자야 사람을 가도 좋겠어요? 이 회사는 아이유 자야 그냥 산건 내 딩 여기가 시장으로 기억해요? 나이다 Natomiast 여기 있는 타락 산거 맞아요 맞아요